장르의 빙소스 다음 장르의 빙소스 4번, 2번, 3번, 1번 1번, 2번, 2번, 3번, 1번 1번, 2번, 3번, 2번, 3번, 1번 2번, 3번, 3번, 1번, 2번, 3번 와, 남자의 피가 이렇게 끓는데 이거 뭔지 알죠? 레츠 고! 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아 배고프다 이제 배고프다 그러니까 배고프다 배고파 아니 괜찮습니다 아이 미안해서 어째요 이거 아 이거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서 임자야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임자야 뭐가 달라진 느낌이야 밤이랑은 또 분위기가 살짝 다르네 따뜻하게 이거 한번 봐야겠네 잠깐만 진짜 녹았네 그냥 저거 또 넣어놔야 되잖아요 숯 없어요 우리 벌써 장작구 다 썼어요 우리 큰일 났네 장작 페어 빨리 진짜 힘이 없네 이 기끼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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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을 하는 거야 잘 찍었는데 응 끝에를 얘는 진짜 세다 얘는 진짜 세 얘는 그냥 참나무야 진짜 그냥 이거 깨지면 나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와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이제 확 드는데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지금 몇 번 찍었죠? 일곱 번 찍었어요 이거 망치를 쓰면 통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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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소리가 좀 소리가 좀 그렇다 아 이거 날아갈 것 같아 이것도 이거 안 들어가는데 조금씩만 조금씩 한이 깨져버려 이거는 안 되잖아 이제 망치가 원래 이렇게 약한 도구였나? 그런가요? 우리 새로운 무기가 또 왔어. 얘는 친실하다. 얘는 다르다. 얘는 이거는... 너는 부서지면 바래야 된다. 조심. 혹시 모르니까. 아 따가. 아 따가. 뭐가 튀었는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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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소리야 이거. 뭐야? 왜 띵 소리가 나? 원래 소리가 왜 이래요? 야 이거 원래 맞아? 일단 해봐요. 일단 해봐요. 아 나 이것도 부서질 것 같은데. 아 망치 부서지. 아 무슨 대장장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냥 그대로 넣으시죠. 하루 종일 때겠는데. 야 너 진짜 세다. 얘는 인정하고 용서해 주자 우리 얘는. 얘는 용서 못 하지. 이거는 끝내야지. 그거 또 봐야 돼. 그거는? 포기하면 안 돼. 나만 하나에 질 거예요? 나 진 거 같아. 나 진 거 같아. 아 근데 너무 강한 거 같아. 어떤 걸 할까요? 우리 일단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게. 끝내고. 원래 하던 게 끝내고. 아 역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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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시원하다. 소리가. 네 됐다. 됐어. 너의 패배다. 사람 한 개 안 돼 이 자식아. 일단 제가 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고기를 해야죠? 아니 그냥 고기는 바로 구워지니까. 일단. 밥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밥은 고두밥 좋아하세요? 진밥 좋아하세요? 고두밥 진밥. 고들밥? 고두밥 진밥. 오케이 고두밥. 고두밥. 고두밥 오케이. 아 주문대로 다 되네요? 오케이 당연하죠. 오오오오오. 이렇게. 제가 이 집에서. 음악을. 미니언 써 줬어요? 30년 했어요 30년. 어? 이쪽 사장님도 30년 하셨다. 예. 이웃지관 이웃지관. 경쟁 업체. 경쟁. 경쟁 업체. 라면은. 오케이. 아, 도르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니, 코도라고... 코도라고... 아니, 아니... 어쩐지 안 되더라고... 차가 없네? 차가 없네? 정범이전님, 고기는 도대체 언제 구실 거예요? 이제 구우려고 해요, 이제! 그죠? 불도 없고... 사실... 구우기 싫었는데... 구우기 싫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구우기 싫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죠? 약속대로 제가 고기 구우러 갈게요, 지금! 네, 그럼요! 나 좀 고기 좀 구우러 갔다 올게요! 고기를 안 들고 고기를 구우러 간다! 아니, 불부터! 아, 예... 아니, 이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보러 왔죠, 제가! 아, 걱정하지 마요, 걱정! 네... 알지 모르는 거 아니죠? 알지 모르는 거 아니죠? 어? 어?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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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요! 뭐요? 이거를 가스를 살짝 열어두고... 살짝! 불 날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케이크! 얼마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사장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사장님! 불 다 주고 가는데? 아... 아, 이 사장님이... 불이 이제 없어지려고 하네... 장작, 장작! 장작, 장작! 장작, 장작! 사장님! 아니... 진짜 안 해보신 거 아니죠? 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네? 불 다 죽... 불이... 야, 이거... 아, 그니까! 아니, 불이 이게... 아니, 이거 하기 전에 장작을 올리고 같이 이렇게... 아니, 불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꺼서... 이거 다 죽었어, 이거... 굳이 이거... 굳이 이거 다 죽었어, 이거... 왜 이렇게 뛰어놨냐고... 어이구... 마른다, 뭐... 산짐승이야? 죽은 나무들이 많네... 왜, 왜 거기서는 해오냐고... 아니, 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자연인이에요... 거기 언제 끓을 건데? 아, 이거 불 한 번만 붙으면 이제 끝났다니까... 근데 그 한 번이 안 붙잖아요, 지금... 선생님... 이제 묻고 있어, 이제...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 제가 맛있게 고기 구워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구워드릴게요... 아니, 선생님... 시간이... 와... 아, 저거... 운동 가세요, 이제... 아, 여러분... 제가...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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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파 이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고... 물... 물 끓나? 왜 안 끓지? 여기에 라면을 끓이는 생각이 너무... 뭐지? 아니랬나? 정작기 많은데? 불도... 엄청 센데? 스프부터 일단? 네... 약간 그... 약간... 잘하고 계시죠? 뭐... 뭐라고요? 또...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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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믿으세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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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항상... 이거 왜 타? 맞지? 타? 아니... 이준님... 이준님... 왜? 고기가 왜 시커메요? 누구요? 고기가 왜 시커메요? 고기가 왜 시커메요? 경호야!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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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겉만 있고 속은 안 익어요? 아, 그거... 이거 맞는 거야? 왜? 기다려봐... 원래 연기로 끄는 건가? 밥 수식? 그... 뭐지? 흰색 오이!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곰을 적당히 못 찰 걸, 내가... 얘기할게... 너와 나... Always belong together... Yeah... 모두가 부러워해... 나는 너만의... 고기가 힘내면서... еди갓 탑 탑 탑 탑 탑 탑